다 1 2 3 1 2 3 1 2 2 3 가세요. 아, 키가 엄청 크시다. 키 한 193 되시죠? 그러니까 제가 40입니다. 와, 그러니까 그러니까 무서워, 모성 오빠랑 키가 똑같은 regarde 아니, 약간 키가 진짜 right 그러니까 세종들ö, 세종들ö 다니세요? 저는 그냥 지금 건대 allowing Un없이 drove account 아, 그러세요? 약속 있으셔가지고? 네 아 저 지금 떡볶이 먹으러 갑니다. 떡볶이 아 그래도 혹시 아실까 봐 무슨 무슨 일을 하신지 여쭤봐도 돼요? 그냥 학생이요. 아 지금. 최대시죠? 저 외대장입니다. 외대. 아 외대. 외대가 어디? 외대가 그 저기 경희대. 경희대 그쪽. 네 맞아요. 회기 운동. 제가 또 그쪽을 잘합니다. 회기 제가 그쪽에서 많이 놀았거든요. 선생님 안 노신대가 없으시네요. 아 저 그냥 돌아다녔어요. 여기 용만이 형이 거기 살아가지고 거기서 그래서. 아빠 여기 근처도 노셨다고. 안 노는 데가 없어요. 세종대 앞에도 노시고. 압구정 말라리였잖아. 서울은 거의 제구역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 서울 전. 기속력이 좋았기 때문에. 친구들 뭐 형들 있는 곳에 다 직접 갔어요. 그래서 이쪽도 많이 왔죠. 회기 쪽에 또. 경희대 앞에 많이 갔어요. 아 외대시구나. 과가 어떻게. 저는 정치외교. 제가 학창시절 한때 좀 정치외교과를 한번 가볼까. 외교에 좀. 외교에 좀 관심이 있어요. 아니요 성적이 안 돼가지고 못 갔어요. 꿈은 꿀 수 있잖아요. 경영학. 네. 오. 사관 남형이죠. 네 맞아요. 보셨어요? 1화 봤어요. 아 광수 나온 거. 진짜 팬이었거든요. 드라마 너무 잘 보고 있어요. 서너킹. 아 네. 아 진짜요. 소희 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 지금 오늘은 이제 선지 없고 되다가. 네. 우리 없고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변호사가 아니고 유연석. 그렇게 연기를. 저는 유재석. 유재석. 그 광고가 언제 뜨거든요. 저희도. 어떻게. 아. 감사합니다. 가시죠. 어. 네. 가자 가자. 가세요. 아 키가 엄청 크시다. 키 한 193 되시죠. 제가 90입니다. 아 그러니까. 우상 오빠랑 키가 똑같아요. 아니 약간 키가 진짜 크죠. 들어가세요.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 네. 네. 아 motherfucker. 아! President. 아하하 Türkiye winningNow. 해야 하는거죠. 네. 도로cedes 예전히,